납작지수는 지금 13,156포인트를 지나고 있고요. 1.21% 상승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나오면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7%까지 올랐고 달러도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씩 다른 상황이 보이는 것 같아요. 원자자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됐는데 맞서님, 이 지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많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분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 소비자 생산 지표 물가... 죄송합니다. 생산자 물가 지표는요. 오히려 오늘 시장의 긍정적인 역할을 조금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역할이요? 네. 일단은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제가 월요일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유동시장을 훼손시키는 주요 요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부양이라든지 그렇죠.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인 고점별로 올라가 줄 수 있는 하나의 주요 원동력인데 이 원동력을 훼손시키는 게 바로 현 시장의 악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악재는 대표적으로 긴축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주 소비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3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고 전월 대비 12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당히 서프라이즈로 나오게 되면서 증시에서는 오히려 쇼크를 보여줬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 소비, 생산자 소비 지표는요. CPI는 주요 미국 경제의 소비 지표를 대표하는 하나의 경제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가장 건강하게 나왔다. 여러분들, 인플레를 우려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소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그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 인상이라든지 통화 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긴축을 우려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소비자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크게 급락을 했던 건데 오늘 지표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긍정적이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볼 거는 생산자 물가 지표 지수 MOM과 YOY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월 대비와 전년 대비 이 두 가지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딱 보시면요. 빨간불 들어왔죠? 호재 아니야? 여러분들 어? 생산자 물가 지수가 호재니까 인플레 우려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우리는 전혀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왜? 이전치보다 낮은 수치값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제에 있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치보다도 높았고요. 그렇죠? 예상치보다도 훨씬 상해값을 보여줬고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2.6%에서 4.2%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당시는요. 이전치보다도 높았고, 예상치보다도 높았고 12년, 13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시장이 놀란 건데 이번 생산자 물가 지표는 이전치보다도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안도를 한 거예요. 어? 아직 금리 인상이라든지 시장의 긴축을 우려를 보여줄 만한 재료가 되지 못하구나 안도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긍정으로 떴는데 왜 주가가 상승했는가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이전치와 예상치 그리고 현재치, 실제치 값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저는 한 가지 의아한 게 현재 오늘 발표된 게 생산자 물가 지표가 또 중요하지만 또 주표가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바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인데 여러분들 이거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지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자, 주마다 달마다 실업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현재 실업자니까 나라에서 돈을 타려고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표값이 현재 이전치보다 낮아졌고 그렇죠? 예전치보다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신청을 별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먹고 살만하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렇죠? 자, 먹고 살만하다는 뜻은요. 현재 경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딱 터지고 왔을 때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엄청난 값을 보여줬어요. 직장을 잃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지원하는 이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이 값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점점 내려가고 있고 오늘 지표에서도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요. 현재 경기 개선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것 또한 어떻게 보게 되면 증시가 살아날 수 있는지 하나의 요소라고 표현되거든요. 다만 이 지표가 이렇게 낮게 표현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도 인플레 요소를 작용합니다. 이유는 간단하겠죠. 사람들이 현재 돈이 필요 없고 점점 경기도 좋아지고 있는구나. 그 뜻은 뭐냐면 추후에 현재 시장이 점점 좋아지니까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갈 만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실업수당 청구건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생산자 물가지수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지금 장 초반 강한 상승세가 이루어지면서요. 나스닥이 지금 이제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 주셨던 13,150포인트에서 지금은 14,180포인트까지 대략 30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요즘 나스닥이요. 위아래 급등, 급락, 이 움직임 자체가 1%대도 그냥 기본적으로 나와줘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 상승으로 시작하지만 하락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오히려 실업수당 청구건수 같은 경우에는 악재로 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강한 저는 오히려 방향성보다는 보압권 싸움이다. 왜냐? 시장의 호재와 악재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가 오늘 만약에 하락마감을 한다. 아마 실업 청구건수가 아마 문제가 될 것이고 오늘 증시가 상승한다. 생산자 물가지수 지표가 아마 긍정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하나의 재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그런 시기에 나오셔가지고 정말 든든합니다. 조금 더 저희의 힘을 실어주시면서 분석 더 많이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시장 상황을 살펴봤으니까 차트 상황, 기술적인 분석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이전 고점레인지와 예전 고점레인지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추세선이 생성이 돼요. 추세선이 뭐냐?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선은 대부분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에 따라서 저점을 저점과 연결을 하고 또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하나의 기법인데 현재는 추세가 하락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고점하고 고점을 연결해서 보는 거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오히려요. 장이 개장하고 나서 이 12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가볍게 무너뜨려주고 지금 상승 돌파에 대한 시점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자 나스닥이 현재 18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금일 시장에서 13,120섬만 계속적으로 지켜준다면 계속적인 상방 추세가 연이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 하나만 집중할게요. 나스닥 매도 언제 보냐? 13,120포인트가 무너졌을 때 그때부터 매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